선천지정과 후천지정 선천지정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는 백에너지로 신장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신장에는 세계의 차원간 공간이 있습니다 선천지정은 신장의 차원간 공간인 새끼 공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에 배터리에 에너지가 저장되듯 저장되어 있습니다 후천지정은 인간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통해 영양분이 몸 안으로 흡수됩니다 영양분들은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공급됩니다 영양분 중 경락을 통해 흡수된 에너지는 정기신으로 구분됩니다 경락을 통해 흡수된 정기신에너지는 신장의 차원간 공간에 저장됩니다 신장의 세계의 차원간 공간 중 세계세계의 층위에 정이 축정이 됩니다 신장의 세계세계의 층위에 축정된 정은 오장의 세계세계의 층위에 정을 공급해 줍니다 후천지정은 경락을 통해 신장에서 오장으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후천지정이라 하였습니다 후천지정은 경락 시스템을 통해서 축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장의 차원간 공간인 두 번째 층위는 기의 세계의 층위입니다 신장의 차원간 공간인 두 번째 층위에 정보다 입자가 고운 기와 신의 에너지가 저장되었다가 오장에 존재하는 차원간 공간인 두 번째 층위에 기와 신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후천지정의 에너지는 음식물을 통해 흡수된 에너지입니다 음식물을 통해 흡수된 에너지 중 가장 미세하고 진동수가 가장 높은 에너지를 신이라고 합니다 신에너지는 주로 기의 세계의 층위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의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사용됩니다 후천지정의 에너지 중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가진 것은 신에너지입니다 선천지정은 인간이 태어날 때 받는 백에너지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선천지정을 모두 다 소모하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는 신장에 있는 차원간 공간인 공의 세계에서 인간의 생명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지기 는 선천지정과 같이 폐 자체의 에너지원입니다 폐에 존재하는 세계의 차원간 공간 중 공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선천지기 는 경락의 순환과 호흡의 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천지신은 선천지정과 선천지기와 같이 인간이 태어날 때 받는 에너지원입니다 선천지신은 심장의 세계의 차원간 공간인 공의 세계에 저장이 되며 심장의 박동을 주관하는 에너지이며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심생혈을 주관하는 에너지입니다 선천지신은 심장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심장을 심장답게 해주는 에너지원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받습니다 심장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는 선천지신의 에너지가 카르마 에너지장의 영향으로 약하게 작용하거나 선천지신의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인간, 인황, 불을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선천지기는 폐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폐를 폐답게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받습니다 폐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폐에 질병이 있는 경우 폐에 저장된 선천지기의 작용이 카르마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폐에 저장된 선천지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하늘, 천황, 바람을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선천지정은 신장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신장을 신장답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장부의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받습니다 신장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신장에 질병이 있는 경우는 신장에 저장된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카르마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선천지정의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땅, 지황, 물을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선천지신, 선천지기, 선천지정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받는 에너지입니다 동양의학은 선천지정의 원리는 밝혀놓았지만 선천지기와 선천지신의 존재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백에너지는 선천지정, 선천지기, 선천지신을 말합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우주의 삼위일체의 에너지가 인간의 몸에서는 사망, 물, 불, 바람의 에너지로 펼쳐져 있음을 전합니다 선천지정만 알고 있는 동양의학의 한계를 벗어나 이 글을 통해 동양의학의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천지정은 신장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선천지정은 백에너지를 움직이는 동력원입니다 태어날 때 받은 에너지를 다 쓰면 인간은 죽게 됩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인간의 생명은 공급된 만큼 연장이 됩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만성병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며 현상 유지를 하며 생명이 연장됩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추가 공급이 되면 오장육부에 흐트러진 균형들이 바로잡히면서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세포의 노화가 멈추며 생명력이 증가됩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후천지정의 축정과 공급을 정상화 시킵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의 추가 공급은 본연과 하늘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추가로 공급되면 무형의 기계장치들의 재조정 과정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추가로 공급되면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추가로 공급되면 그 효과가 세계세계에 드러납니다 만성병과 성인병의 치유는 공의 세계와 기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들의 정상화가 먼저 하늘의 에너지체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성병과 성인병의 치유는 세계세계에 있는 무형의 기계장치들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성병과 성인병의 치유는 세계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와 기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와 공의 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들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 세계세계에 있는 세포의 진동수에 맞는 백에너지에 해당되는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주입이 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선천지정의 추가 공급은 백에너지의 추가 공급을 뜻합니다 선천지정의 추가 공급은 하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선천지정의 추가 공급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하여 선천지정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약초를 통하여 선천지정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성인병을 앓고 있으면서 질병의 증세가 악화되지 않고 오랜 세월동안 잘 살고 있다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것입니다 선천지정의 백에너지 공급 없이 만성질환들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선천지정의 백에너지 공급 없이 성인병의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선천지정의 백에너지 공급 없이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선천지정의 백에너지 공급 없이 이적과 기적의 치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선천지신 선천지기 선천지정의 세 가지 에너지를 인간의 몸에 작용하는 사망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사망의 에너지는 생명의 불꽃이며 사망의 에너지는 생명의 정수입니다 사망의 에너지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에너지는 선천지정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질병에 따라 인체에 주입되는 사망의 에너지의 양과 종류는 달라집니다 사망의 에너지의 주입은 이적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선천지정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음식물의 소화 흡수와 관련된 장부들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들이 살아나야 후천지정의 순환과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선천지정의 백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진액의 순환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선천지의 신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호흡이 다시 시작되며 폐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선천지 신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며 심장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선천지기와 선천지 신의 에너지가 추가 공급이 되거나 리셋이 되어 다시 작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선천지 신, 선천지 기, 선천지 정의 추가 공급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위한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음을 전합니다 하늘이 땅이 되었으며 땅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망의 에너지, 선천지 신, 선천지 기, 선천지 정의 인간의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이적과 기적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생명 진리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2019년 1월 18일 우데카 외라지 6월 13일 ant가 감사합니다.